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진료 서비스로 경기 서남부 지역의 최종 진료병원이 될 수 있도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내외 유명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 등의 교류를 통해 실력을 충분히 검증받았으며, 지금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물론 국내외 대학에서 활발한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센터는 한국인 발병률 1위인 위암, 사망률이 높은 간암, 대장암, 유방암, 최장암 등 각종 암의 진단에서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의 암치료 중심병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치료와 검사 시스템 구축으로 놀라운 치료 성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안이 주거하는 의료평가에서 경기도 내 유일하게 급성 심근경색과 급성 뇌졸중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 또 시민들을 위한 당뇨교육, 뇌졸중 강좌 등 각종 전문 강좌 프로그램을 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다치지 않는 고려대 안산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안산 시흥 지역의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만큼 신속 정확한 시스템으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서남부 지역의 유일한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와 불임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병상증설로 안산 시흥지역 최대 규모의 병상수와 시설을 갖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피부과 브이빔 레이저를 통해 혈관 레이저 장비로 혈관 확장증, 혈관성 변병, 풍반성 치료와 안과 막막단층 철력, 전기생리검사를 하고 있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전전기능검사와 룸성검사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암치료기 리미약과 제사의 암치료기인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를 통해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신체 전부위를 치료할 수 있는 장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삶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장비와 진료시스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